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힘든 날이 지속되고, 또 겨울철 불티나게 팔렸던 방한 난방용품의 히트 상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 의류시장 매출도 예전같지 않아 울상인데요. 모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환경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유지승 기자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수입했던 망고와 바나나,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됩니다. 해마다 예년보다 따뜻해진 겨울 날씨에 패딩 등 방한용품 소비도 줄었고,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에 숨쉬기도 어려운 날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두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로 생겨난 변화입니다. 환경문제의 주범은 석탄화력 에너지와 쓰레기입니다. 이처럼 환경재난이 시작됐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9위로 최하위권. 에너지 소비 저감 노력은 꼴지로 최악 수준입니다. 해외에서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잇단 산불과 기후난민이 발생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 마련의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나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우에 플라스틱에 대한 분노,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니네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생산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요구에 따라 코카콜라와 넷슬레,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들은 10년 내 자사의 병과 캔을 전부 수집해 재활용하겠다고 선언했고 맥도날드 역시 2025년까지 전세계 매장에서 사용되는 포장용기를 재생 가능한 소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환경문제로 그쳐선 안 된다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재편 흐름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경제 성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줄인다라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산업의 구조를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온실가스, 화석연료를 안 쓰는 이런 산업의 구조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설사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 해도 아마 외부로부터 그 압박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IMF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단으로 탄소세를 권고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곧 법이 통과된다고 하는데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이 물건에 그러한 우리가 화석연료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만큼을 국경에서 세금을 매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 거부한다 해도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 그거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